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킬러 스팟 모의고사의 개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전체 커리큘럼 중에 개념 에센스, 스탠드에이즈 개념 완성이 완강이 된 상태 그리고 기출 100선, 기출 50선, 기출의 대표 문항들을 총정리할 수 있는 기출 강의도 완강 그리고 아직 개강하지 않은 기출 15, 22, 30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N제 시작인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13, 14, 20, 21, 28, 29번이 수록되어 5회 모의고사로 제공이 되었던 7월 개강 완강이 된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와 세트 강의인 15, 22, 30번이 들어있는 5회짜리 모의고사로 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선생님 이름을 걸고 만드는 첫 모의고사라고 했었고 10년 이상의 선생님의 모든 노하우를 끌어다가 이 문제들을 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한다라고 캐스트를 통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선생님의 개념적 의도들을 잘 받아들이고 채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통해서 본인의 허점들을 채웠다라는 뜨거운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시즌2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약속한 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개강을 한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중에 파이널 초누신조 3회짜리로 제공이 되는 시즌2는 9월 말 또는 10월 초쯤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에 6문제가 들어있는 5회 구성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었다면 킬러 스팟도 마찬가지 세트로 15230이 5회짜리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한 회씩 해설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선생님이 킬러 스팟 모의고사는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들어보신 분들이 그랬듯이 가장 해설이 기다려지는 엔제라고 했었어요. 해설을 듣고 테스트 보기 위한 모의고사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한 모의고사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킬러 스팟도 마찬가지 맞았던 틀렸던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맞는 것인지 출제 의도까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다른 엔제 다른 킬러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킬러 스팟은 킬러 스탑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캐스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매주 나타났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번 주의 이슈를 설명하고 나서 이야기하고 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나를 하죠. 오늘도 그 잔소리 하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평이 끝나고 9평을 수습하는 기간일 거예요. 9평 이후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9평이 준 결과를 분석하고 나는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가 9평에 대한 뒷수습을 하고 있을 텐데 9평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왔든 되게 기뻤든 아니면 9평 결과가 되게 안 좋았든 이 두 부류의 수험생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잘 봤어 나는 못 봤어 딱 둘로 나누어지겠죠. 그런데 9평을 잘 본 사람들 중에 나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거야 라고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평을 잘 본 사람 중에는 그 9평의 성적에 취해서 마치 그것이 수능 성적이냐 9평의 결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보고 마치 힘이 그 대학에 붙은 것처럼 도치가 되어서 마음을 살짝 느슨하게 먹고 뭔가 공부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9평을 잘 봤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근데 9평을 못 봤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어? 나는 해도 안 되나? 라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마음까지 들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9평을 못 본 사람 중에 난 못 봤으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분명하니까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난 진짜 안 되나 봐 이제 끝 포기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케이스를 둘, 다시 둘씩 해서 네 케이스를 보는데 분명 대부분의 수험생은 네 케이스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근데 그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사실은 가장 좋은 케이스는 바로 여기야. 여기도 물론 좋은 케이스죠. 시험을 잘 봤지만 더 탄력을 받아서 나는 더 잘할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로 공부를 하고 있을 이 케이스도 굉장히 좋지만 난 9평을 못 봤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여전히 내 꿈은 저거야.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절박하게. 결핍이라는 걸 가지게 된 거죠. 나는 9평 성적이 안 좋아져 버렸으니까 여기에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라고 하는 여기 있는 케이스의 사람들보다 더 센 원동력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평을 못 봤다 하더라도 잘 봤든 못 봤든 그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본 사람 중에도 이 부류가 있을 거고 못 본 사람 중에도 이 부류가 있을 거야. 사실상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이 학생들도, 이 수험생들도 상승세를 타겠지만 가장 유리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상하게 구망수잘 이런 희한한 말들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대부분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선생님을 잘 쫓아오고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여기 또는 여기에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9평을 잘 보고 못 본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9평의 성적에 따라서 지금 많은 수험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는 걸 느껴. 현장에서도 느껴요. 온라인 Q&A를 통해서도 느껴. 근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 결과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여기 못 들어갔으면 난 여기 들어가면 돼. 그게 가장 유리한 많은 동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난 퀘스트에서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동이 있다고 했었어요. 마찬가지의 이야기지만 정말 심플하게 수험생을 MBTI처럼 이렇게 4부류로 나눠보면 저 4부류 중에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고 내가 수능날 보여주리라.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쿠키 영상 같은 저런 마무리, 잔소리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럼 또 일주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동안 선생님도 열심히 문제를 만들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할게요.